택시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저층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달서구 송연동, 압산공원과 송연공원이 인접한 자연친화적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생활 인프라 시설은 낙후됐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 이 일대에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됩니다.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유딜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2022년까지 정부의 유딜사업비 17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295억원이 이 지역에 투입될 예정입니다. 이 프로젝트는 나이가 든 사람과 나이 들 사람, 노인과 청년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나이 든 들 빌리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.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이곳 송연공원에서 반가워 모인 학생동아리에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마을 어르신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. 주요 거점 시설인 든들시 센터에는 전시 공연장, 마을 도서관 등 문화공간과 주민 창업지원센터가 생기는데 아이들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서비스가 운영됩니다. 어르신을 위한 복합생활공간 든들S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센터와 실버카페, 시니어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될 계획입니다. 그동안 큰 변화가 없이 송연동이 너무 낙후된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큰 사업이 시작돼서 우리 송연동 주민들이 굉장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이번 유딜 사업을 통해 송연동 일대가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지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공동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. TV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.